그 사람을 부탁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줘요 보기에는 소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괜찮은 남자예요 눈치 없이 니트할 때 친구들과 나올 거예요 사랑보다 남자들 우정이 소중하다고 믿는 바보니까요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좋지 않아요 하도 예민해서 밤잠을 설치죠 밤에 전화할 때 먼저 말없이 끊더라도 화내지 말고 그냥 넘어가줘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해요 야한 여자 너무 싫어하고 담배 피는 여자 싫어하지요 절대 그 사람을 구속하지 말아요 그럴 수록 그는 멀어질 거예요 사랑한단 말도 너무 자주 표현하지 말아요 그방 실증낼 수 있으니 혹시 이건 내가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헤어졌는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헤어져버린 이젠 알 것 같아요 그 사람 외롭게 하지 말아요 이젠 알것 behaviors 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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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